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입장에서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자, 자, 자. 자, 자. 딱 잡을 때 리듬을 타라고 내가 일부러 이거 하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어. 뺏게 되면 소용이 없어. 이거 다른걸 하고 있잖아 얘만 신경써 얘만 아니야 손은 괜찮아 내가 리듬을 타라고 하는건가 리듬을 타려고 하는건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멀어 멀어 승 luggage 승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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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운동하라고 추워 죽겠는데 추워가지고 긴팔 긴반 짓고 왔네 빨리 대문을 잡아야 돼 이상해 기자회견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모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우가 이거 너클이 돼 채인이랑 같이 너클이 있어 아버지가 주신 거 이거 정우가 저보고 너클 끼고 오냐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버지 보고 있으세요? 멋있어가지고 정우가 들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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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